손님이 생각보다는 조금 있긴 한데 그래도 다들 어려운 상황이네요 자 우리는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대전에 제가 꽤 오랜만에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환영해 주셔서 고맙네요 오히려 제 걱정을 해 주시는 분들이 많네요 사실 뭐 저보다는 세상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울 텐데 제 걱정을 해 주는 그런 걸 보니까 참 가슴 먹먹합니다 벌써 겨울이 된 것 같네요 서리가 내렸는데 얼마 전에 낙엽도 쥐고 다시 긴 겨울을 우리가 준비를 해 줄 것 같습니다 원래 겨울에 새싹이 준비된다고 그러죠 나무나 식물들도 겨울을 놔야 든든해진대요 우리 인간들도 그렇겠죠 우리 인간들도 그렇겠죠 선생님이 신간들도 그런지 이렇게 RF 떨리는 간식으로 정해질 수팀에 곁을 손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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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 담밹 1949